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심윤철입니다. 오늘 3분 피부 시간에는 여드름 자국 해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피부는 손상이 생기면 상처를 아물기 위한 메커니즘이 작동됩니다. 그러므로 여드름도 모낭에 생기는 일종의 염증, 상처이기 때문에 이것을 아물기 위한 메커니즘이 작동됩니다. 이때 혈관들이 이렇게 몰리는 것이 여드름 불금증인 것이고 우리 몸은 손상이 있는 경우에 염증이 생기면서 이것을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멜라닌이라는 우산을 염증 부위에 덮게 됩니다. 의학적으로 이것을 흔히 염증 후 색소침착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여드름 색소침착입니다. 그럼 여드름 자국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드름은 일단 화이트헤드, 즉 좁쌀 여드름인 경우에 미리 먹는 약이던 피지 파괴술로 피지를 줄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보통 이때는 눈치채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여드름이 곪은 상태, 즉 화농성 여드름이 되면 일단 피부과에 가서 압출을 하는 것이 필요하나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 면봉으로 수평이 아니라 수직으로 눌러서 모공을 통해 피지가 표피에 손상을 최대한 주지 않으면서 나오도록 하고 안 나오면 포기해야 합니다. 구멍이 난 이후에는 염증이 악화되지 않도록 듀오덤과 같은 패치를 붙이거나 아니면 항생제 연구를 발라주고 작거나 깨끗한 경우에는 특별히 바르지 않고 오픈해도 되지만 요즘처럼 햇살이 뜨거운 날에는 썬블록을 해야 하니 듀오덤을 붙이고 그 위에 화장품이나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줍니다. 세 번째는 여드름이 터지고 아물고 난 후 검붉어질 때인데 터진 구멍이 메꿔지고 살이 살짝 이렇게 검붉어질 경우에 약한 스테로이드를 단기간 발라주는 것이 염증 후 색소침착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염증이 있는 상태, 피부 표면에 상처가 있는 상태에서 이 스테로이드 연구를 바르는 경우는 염증을 더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이때는 근처 피부과 전문의 원장님과 상담을 한 이후에 바르도록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드름 자국 치료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병원에서 치료하는 방법을 살펴보면 여드름 자국은 첫 번째 여드름 불금증, 두 번째 여드름 색소침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즉 멜라닌 플러스 혈관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혈관 레이저와 색소토닌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중요한 것은 앞에서 말했듯이 자국 치료가 들어가기 전 첫 번째 좁쌀 여드름 상태를 빨리 인지해서 적극적으로 피지를 파괴하는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여드름이 곪았을 경우에 염증의 기간을 최대한 짧게 가지고 가도록 염증을 줄이는 첫 번째 여드름 약이나 두 번째 압출, 세 번째 염증 주사, 네 번째 스케일링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드름 불금증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이후에 원래대로 돌아오는 경우들도 있지만 염증이 심한 경우에는 색소침착으로 이어지게 되므로 혈관 레이저를 통해 이 붉은색을 치료하게 되는데 이 혈관 레이저는 상처가 큰 경우 비정상적인 혈관 증식을 억제시켜주는 작용을 하는 초기 흉터 치료에 역할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레이저 토닝을 통해서 이 색소침착을 치료하되 안쪽에 Thermal Effect, 즉 열 에너지를 가해줘서 콜라겐 재형성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세더셀 피부과 원장 심현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